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진주시 월하산 복합산림복지시설에서 공중에서 숲을 조망하는 체험시설인 에코라이더가 갑자기 멈춰서 이용객 6명이 4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. 이번 사고는 와이어와 시설 접속 부분에 문제가 생겨 한 대가 멈추면서 뒤따르던 시설들도 줄줄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용객들은 소방구조대에게 구조될 때까지 15미터 높이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. 소방당국과 시설 운영기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